한국교회의 몸을 축하해 주신 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월요일이신 여의도 승부교회의 월녹사님이시고 한국교회의 한기청운동의 회장이신 최혁규 월녹사님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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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국교회의 월녹사님께서 해외 수준방주 여성을 참상받으시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기완의 월녹사님께서 오늘 참상하셔서 축하해 주시는데 한기완의 월녹사님께서 반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체별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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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4단골세계정두대회의 1단계정두방식 국사님을 참석하겠습니다. 감사도 환영시오 바랍니다. 2단계정두방식 국사단장 노명아님을 참석하겠습니다. 대회 복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미장교회 합성전주의 맥랑성 국사님을 참석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력의 한 교회에 대해서 부모는 뷰로겸 입장에 참석하셨는데 대회 복수도 감사드립니다. 반영시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고나TV 장영석 대표님을 합격하셨습니다. 귀하셨는데,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회에 대한 대회원인들이 참석하시면서 공개되어 있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종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착하셔야 되요. 여러분에게 수능과 모시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소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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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